안녕하세요 드럼강입니다 택배를 안 시켰는데 택배가 하나가 왔어요 작업실에 주소는 제가 인스타그램에 올려져 있기 때문에 예성테크인 것 같습니다 알튠페달 사장님이 보내주신 것 같은데 한번 열어볼게요 알튠 비터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 제가 원래 구매할 때 블랙을 사가지고 레드를 하나 더 사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레드를 보내주셨네 레드 비터를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비터 하나에 박스 구성까지 해가지고 육각 렌치랑 비터 교체할 수 있는 거 라운드형으로 하나 더 있고 제 페달이 이게 제 페달이거든요 알튠페달에서 산 제가 커스텀으로 블랙을 주문한 건데 지금 레드를 와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는 제가 너무 생각지도 않았던 새해 선물이네요 안그래도 너무 잘 쓰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완전 레드 밑에 이 판만 블랙이고 여기 레드 너무 색깔을 조합하는 것보다 깔끔하게 맞추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제 이름도 이렇게 아무튼 새해 좋은 선물을 받아가지고 알튠는 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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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